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밤일 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. 연봉 1억을 받는데 제가 한 6, 7백만 원 정도 받으시겠어요?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1억인데 왜 6, 7백이에요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8백 5십 이렇게 봐야죠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 세금을 안 떼는구나 이 사람들은. 맞아요. 세금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없구나. 세후세전 이게 자체가 없구나.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건 직장인들 연봉별 실수령액입니다.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네이버 거랑 다르면 아 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 차이 때문에 그렇구나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연봉 3천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 250만 원이고요. 거기서 떼는 게 27만 원이고요. 그러면 223만 원이 통장에 입금됩니다. 그리고 연봉 4천만 원은 월급 333만 원 정도 되고요. 떼는 돈이 43만 원이고요. 통장에 입금되는 돈이 한 290만 원 정도. 그 정도 되고요. 연봉 5천만 원은 월급이 416만 원 정도 원래 받아야 되는데 세금을 63만 원 정도 떼요. 350, 360 이 정도. 통장에 찍히겠죠. 그 다음에 연봉 6천 같은 경우는 원래 500씩 받아야 되잖아요. 빼는 세금이 83만 원 정도 떼요. 그러면 417만 원? 500이 안 되죠. 500 절대 안 되죠. 그냥 400 조금 넘는 거죠. 연봉 7천 같은 경우에는 58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 정도 떼서 실제 통장에 찍히는 건 480이요. 도대체 언제 실수령액이 500만 원이 될까요? 500만 원 보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.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저한테 화를 내요. 준우 나 연봉 7천인데 왜 500이 안 찍히냐. 앞자리가 왜 5가 안 나오냐. 너무 많이 떼간다. 너무 많이 떼간다. 그럼 이게 언제 이렇게 확 꺾여요? 근데 정확하게 보려면 제가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할게요. 한 6천, 7천 정도 되면 우리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부분이 바뀌고 근로세액공제가 한도까지 적용이 되고 세율이 틀어지기 때문에 세금이 확 높아져요. 한 6, 7천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 정도였던 것 같고요. 그럼 이런 게 좀 낫네요. 연봉을 3천만 통장으로 받고 나머지 3천은 현금으로 받는 거죠? 탈세죠. 만약에 연봉을 올려줄 때 이 직원에 대해서 식대를 내가 한 10만 원씩 주고 그냥 연봉을 맞춰주세요. 근데 이제 연봉 계약할 때가 됐다 그래서 아 세무사님 연봉 올리면 너무 세금이 세요. 그러면 회사에서 식대를 내줘요. 밥을 사주세요. 연봉 올리지 말고. 연봉 올린 만큼 그냥 밥을 사줘요. 대기업에서 기본급은 되게 낮잖아요. 보면. 근데 무슨 이것저것 수당 다 넣어서 이렇게 그 연봉을 맞춰주잖아요. 약간 좀 그 이유인가요? 사실 그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요. 달라요? 그거는 이제 노사 관계 때문에 그래요. 뭐도 달라고 하고 뭐도 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책정하는 기본 베이스가 기본급이어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. 기본급이 낮을수록 많이 줄 필요가 없으니까. 네.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급여로 사업자 입장에서 비용 처리가 되는 거랑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나 다른 식으로 비용 처리가 될 수 있잖아요. 빠른 식으로 비용 처리가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월급 올라간 효과는 동일한데 4대 보험이나 이런 걸 따로 안 뗀다. 이거죠. 원래 연봉 1억에 83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한 170만 원 좀 넘게 떼서 650 정도가 통장에 찍혀요. 그래서 회사의 임직원이 되면 뭘 해줘요. 차를 뽑아주고 법인 운영 카드를 주고 바우쳐주고 바우쳐주고 그 이유가 이거예요. 이 사람은 나한테 급여를 많이 올려줘도 어차피 세금으로 다 떼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. 근데 그 돈만큼 차를 뽑아주면 4대 보험은 안 내요. 다른 부가가 자꾸 제공해 주는 거죠. 네. 그럼 1억 받는 사람이 세금 내는 게 총 얼마네요? 1년에? 1억일 때 실수령되는 연봉이 한 7,800 정도 되니까 2천 조금 넘게 떼죠. 1억 받는 사람이 1년에 세금을 2천 내잖아요. 그럼 이 논리대로라면 2억 받는 사람 4천 내야 되잖아요. 아니죠. 아니죠. 절대 아니죠. 더 많이 난대죠. 2억 받는 사람이 1년에 실수령액이 1억 4천이 안 되거든요. 그럼 6천이 세금이에요. 6천이 세금이에요. 이 세금 구성을 보면은 우리가 국민연금은 한도라는 게 있어요. 그 한 달 월급이 486만 원이 넘어가면 상한액에 걸려서 딱 거기에 맞는 국민연금만 내면 돼요. 국민연금은 최대가 22만 원인가 그렇지 않나요? 그렇고요. 486만 원 곱하기 4.5% 하면 21만 8천 7백 원이요. 네 21만 원이요. 잘하시네요. 저 설마 많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? 저 아니에요. 저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잘하세요? 건강보험은 상한액이 9천 9백 25만 원이거든요. 근데 이게 연봉이 아니고 월급이에요. 한 달에 9천 9백 25만 원을 넘어가면 딱 그만큼까지 내면 되는데 누가 그만큼을 하여튼 좀 약간 비현실적인 금액이죠. 여기서 한 가지 그 반영이 안 된 사항이 있어요. 뭐냐면 연말정산이에요. 현재 기본적으로 세금을 떼는 걸 받고 연말정산하면서 그 돈을 돌려받을까? 아니면 더 낼까? 변차가 있습니다. 우리가 연말정산을 잘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연말정산을 못하면 여기서 돈을 계속 더 내야 돼요. 연말정산 아무것도 없으면 무조건 통해내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 시진이니까 연말정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? 네. 직장인 연말정산에 대해서